네, 어제 여야 대선 후보들의 첫 TV 광고 내용 공개가 됐습니다. 네, 60초 전쟁에서 민심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유권자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여야 분위기 먼저 새누리당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중앙선 대위 변추석 홍보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박근혜 후보 선거 캠페인 광고 처음 공개가 됐는데 만족하세요? 네, 조마조마했는데 대단히 만족합니다. 왜 조마조마하셨어요? 어떤 광고가 나가고 나면 제작자는 항상 그 반응에 대해서 항상 어떤 반응이 나올까 하고 조마조마하는 게 속성이죠. 반이 좋았군요. 네, 이 광고를 보면 얼굴 상처 드러냈잖아요. 박근혜 후보의 얼굴 상처 드러낸 모습이 첫 모습인데 참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걸 강조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네, 이번 광고는 소재가 우리 박근혜 후보의 상처였죠. 혹시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2006년에 우리 후보께서 지원 유세 때 테러를 당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분께 마친 상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처가 죽음의 문턱에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심한 중성이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 수술에서 회복하실 때까지 수많은 지지자들께서 끊임없는 성운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었고 그 덕분으로 지금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성운에 빚져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은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말씀을 평소에 하셨고요. 또 책에도 써져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이 광고에 보니까 박근혜 후보의 목소리가 없어요. 왜 그러죠? 지금 후보님의 목소리하고 지금 영상 상태가 조금 반치를 안 해서 그래서 성우 목소리로 대신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나치게 감성에 호소를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우리 후보님이 사러 오신 역경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그냥 드라마이고 또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이 광고가 훨씬 더 호소리가 강하겠다 해서 또 첫 광고의 특성상 국민들에게 감성으로 다가가야 되겠다, 이성적인 메시지보다 그래서 TV의 속성인, 매체의 속성 때문에 다소 감성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선거 로고송도 공개가 됐잖아요.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로고송은 역대 선거에 사용하는 로고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은 메시지도 물론 담아야 되지만 현장의 분위기를 또 잘 전해야 되고 현장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에게 또 흥도 도도해야 되고 또 지지자들에게 또 분위기도 조성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메시지와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우리 선거 캠프의 전략이 합쳐져서 선택하게 됩니다. 현재 유행과 메들리로 구성이 됐잖아요. 젊은 층들 겨냥했다는 느낌도 받거든요. 네, 네. 고려하신 거죠? 네, 네. 유세 기획에 가면 각계 각 층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또 어필해야 할 계층과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다 필요한 여러 가지 신선과 그분들의 고감 있는 것, 관심 있는 것을 고려해서 여러 개를 나눠서 조합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1차 TV 광고잖아요. 이제 앞으로 광고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앞으로의 광고에서는 우리가 어떤 점을 유의해서 보면 될까요? 어떤 점들의 강조점이, 방점이 찍힐까요? 네, 앞으로의 광고는 역시 선거를 위한 광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추고 있는 메시지 전략과 잘 매칭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한 선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차 정도로 방송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보신 것은 첫 편 인트로이고요. 나아가면서 조금씩 아마 밝아질 겁니다. 아, 밝아진다고요? 네, 조금 유머도 있어질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펼치는 전략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직접 재미있는 모습도 보여주는 건가요? 아,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당 중앙선대의 변치석 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